박항서 감독이 이끄는 베트남 축구대표팀이 10일 인도네시아와의 2019 동남아시안게임 남자축구 결승에서 3대0의 완승을 거두며 정상에 올랐습니다. 후반 31분 박항서 감독이 레드카드를 받아 퇴장당하는 변수를 맞았지만 3점차 리드를 잘 지킨 베트남은 60년 만에 동남아시안게임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. 2017년 10월부터 베트남 축구대표팀을 이끌어온 박감독은 아세안축구연맹 챔피언십 우승과 올해 아시안컵 8강에 이어 60년 만에 동남아시안게임 금메달이라는 새로운 역사를 쓰게 되었습니다.